MHP-75I-O 바이알래 보호캡을 제거하고 알코올 솜으로 고무 부분을 소독합니다. 두꺼운 캡 주사 바늘은 종이 덮개를 제거하고 얇은 캡 주사 바늘은 캡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제거합니다. 주사기 보호캡을 제거하고 두꺼운 캡 주사 바늘을 틀어 끼운 후 주사캡을 제거합니다. 가루약이 든 바이알래 중앙에 주사기를 꽂은 후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주입합니다. 주사기 꽂은 상태로 약품이 녹을 때까지 손바닥에서 천천히 굴리며 잘 섞어줍니다. 거꾸로 세운 후 약물을 주사기에 옮깁니다. 이때 주사 바늘이 약물에 잠기도록 주사기를 내려가며 천천히 약물을 뽑아 냅니다. 주사용수 1병으로 75IU, 주사약 4병까지 가능합니다. 절대로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약물을 모두 옮긴 후 두꺼운 캡을 끼워 틀면서 바늘을 제거합니다. 얇은 캡 바늘로 살짝 틀어 끼워 교체합니다. 바늘 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후 피스톤을 밀며 위쪽에 모인 공기를 제거합니다.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90도로 주사합니다. 사용한 주사기는 모두 주사실, 체열실, 폐기물 상자에 버려주십시오. 여러분, 세운 후 피스톤을 밀며 위쪽으로 받으세요.